지혜군 사랑이 넘치네요 사랑이 넘치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머리 위로 항시를 하니까 갈매기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맞춰 바닷가에 온 것 같기도 하고 1살 2조네요 사랑도 전하고 여러가지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데 여기에 반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여자친구는 냉정한 친구들이에요 냉정친구 저희가 진짜 냉정해요 여러분 만약에 반응이 별로 없다 싶으면 갈거에요 어 근데 이게 좀 반응하기 어려운 곡이에요 어려운 곡이에요 그렇네 어 어렵다 근데 굳이 반응이라는게 꼭 소리를 지르는거 외에도 감상에 젖은 표정이라던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도매한 남바울이라던지 그리고 몸을 살짝 움찔움찔한다던지 저희 멤버들의 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반응들을 살필거에요 알았죠? 그러면은 이번 무대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우수에 찬 눈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알겠죠? 다음 곡은 여름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버디들은 응원법 해주기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 굉장히 예쁠거 같네요 고마워 오우후